자, 이거 임시의 영 후손이죠? 임시의 영 후손 열등의 영 임시의 영 후손 아가 둘째예요 둘째는 좀 더 생기발랄해 그래도 좀 더 조금 힘있게 이렇게 그려졌어요 되게 아프지만 되게 아름다운 꽃으로 한번 표현해서 이 바탕에 이렇게 번지는 아름다운 빛깔과 같이 조화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되게 뭘 보면 생기도 나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자유롭기도 하고 두렵고 아프기도 해요 열등의 영 둘째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